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유튜브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영희 김님. 먹물잠 덕에 조금은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남편분이 산후우울증이 오셨대요. 아기가 울면 화를 내는 상황이라 독방 육아 중이래요.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요. 남편이 애기한테 화를 낸대요. 어머 어떡해. 아빠도 너무 힘들겠다. 밤에는 막 4시간, 8시간씩 안 자고 우는데 계속 젖을 물리다가 분유를 먹이다가 하고 있어요. 전량이 부족해서 전 물다가 안 나오면 짜증내서 분유도 먹이고 하고 있어요. 먹물잔 패턴에서 잘 때 졸려한 행동을 보며 재우려고 침대에 눕히면 더 자지러지게 우는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쪽쪽이를 하면 그나마 좀 잠들긴 해요. 안아서 재우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네. 영희 님. 우선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기는 우선 낮밤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밤에 4시간, 8시간씩 안 자고 우는 거는 낮밤이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밤낮 뒤바뀐 아기 영상을 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속 젖 물리다 분유 먹이다가 빈번하게 물리면 아이가 배아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젖량이 부족해서 젖 물다가 짜증을 내면 분유도 먹이는데 이 분유를 젖 물리고 분유 먹이는 것을 어떤 40분에서 1시간 안에 탁 먹이고 수요텀을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젖을 물고 분유를 먹는 동안 너무 많은 가스를 먹은 아이들은 절대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고개를 약간 뒤로 이렇게 좀 젖혀주고 재워야 그나마 좀 가스를 배출하면서 좀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총체적 난국이다. 엄마 너무 힘들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틀을 잡아야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젖을 물리고 직후에 바로 분유를 먹인 다음에 아기를 세워서 안으세요. 세워서 안으시는데 아기가 트름을 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트름을 안 하는 아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아기를 가슴팍에 이렇게 딱 안는 거예요. 이렇게요. 엉덩이를 밑에서 딱 받쳐요. 그리고 엄마가 이 손을 엄마 가슴에 딱 밀착시키면 아기가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져서 위아래로 살살 흔들어줘요. 위아래로. 네. 그리고 엉덩이도 밑에서 밑에서 퉁퉁퉁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서 아기가 이 상태로 네. 이렇게 좀 오래 있게 해주세요. 오래라는 것은 뭐 한 30분 정도 네. 그래서 트름을 충분히 시켜주세요. 그리고 낮밤이 뒤바뀐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끌어안고 서라도 자야 돼요. 끌어안고 서라도 자야 돼요. 엄마가 팔로 계속 끌어안고 자기 힘들면 아기띠 같은 것을 해서 좀 쇼파에 이렇게 기대서 잔다든가 좀 며칠 반만 그렇게 밤에 재워주시고 낮에는 동시에 낮에는 동시에 뭘 하냐면 9시에서 11시 그 다음에 2시에서 4시 5시에서 7시 사이에 30분이라도 깨워서 네. 그렇게 좀 아기랑 계셔주셔야 돼요. 네. 이거를 좀 동시에 하셨으면 좋겠고 아기에게 분유를 너무 많이 먹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젖을 물리고 아기가 계속 배고파한다고 해서 또 분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면 아기가 과식이 될 경우에는 너무너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섭취량을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아기 개월수도 없고 아기 체중도 없어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들 질문하실 때는 아기 개월수, 출생일수랑 제발 출생체중과 현재체중 정도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제가 섭취량도 얘기해 드릴 수 있고 많은 걸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침대에 눕히면서 자지러지게 오는 부분이 식도 역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식도 역류가 과식에서 오는 건지 그냥 가스에서 오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딱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낮밤 뒤바뀐 거 바꿔보시고 아기를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 아기가 자야 되니까 계속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 물리는 시간 한 20분 분유 또 추가 보충하는 시간 20분 혹은 전 물리는 시간 젖을 잘 먹어서 30분을 먹었다면 보충하는 시간 20분에서 한 시간 안으로 무조건 먹이시고 그 다음에 적정 수요텀을 두시면서 그때는 아기가 무조건 밤에 자본 아기가 낮에 안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좀 꼭 끌어안고서라도 네 끌어안고서라도 엄마가 좀 불편한 잠을 좀 며칠 주무시더라도 무조건 재워줘서 낮에 일어나게 하셔서 낮밤을 다시 되돌리시면 좀 덜 울 거예요. 그리고 가스 배출 도와주시고요. 이 세 가지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엄마 힘내세요. 우리 남편도 내가 또 우리 남편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도 첫째 우리 첫째가 그렇게 많이 우는 아기였거든요. 네 또 낮밤도 뒤바뀌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당시에는 낮밤 뒤바뀐 것을 되돌리는 방법을 몰랐어요. 당시에는 저도 그때 33밖에 안 됐고 그때는 육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막 모의술 자격증을 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100일까지 그냥 막 밤에는 울고 울고 낮에는 자고 막 이런 걸 막 냅뒀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밤에 애기가 너무 우니까 애기를 안고 제발 좀 자 이거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애기를 낳았으니까 더운 날이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기 줘 이런 다음에 애기 안고 제 차에 가서 우는 애를 막 달래고 네 막 달래고 아빠가 소리 질러서 겁났어 많이 울었어 막 이러면서 진정해 진정해 해갖고 이제 달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되게 들어가기 싫었는데 밖이 너무 더워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쇼파에서 남편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내가 애기한테 소리 질렀어 또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 거면 소리 지르지 말지 막 이랬는데 네 아빠도 아빠가 되어가는 성장통인 거예요. 네 시끄러운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요 애 셋이 집에서 막 저녁에 막 뛰어놀다가요 이제 제발 좀 뺏닫고 자라 제발 좀 자라 이래갖고 이제 애들 재우잖아요. 재우고 나면은 나 나 자려고 누웠잖아? 이렇게 누우면 귀에서 이명이 막 들려요. 애 셋이 막 떠드는 이명이 그래요. 아이를 키우면 이제 시끄러운 소리에는 어쩔 수 없어 적응해야 돼. 네 아빠가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엄마가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빠도 힘내시고 엄마도 힘내세요. 네 우리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울음이 잦아들면 아빠도 부성애가 올라올 거예요. 네 엄마 고생 많으신데 응원합니다. 힘내세요.